강만은 새 동강 이거 뭐야 지금 가인씨가 절 위해서 가져오신 거예요? 아 그쵸 절 위해서 주신 거예요? 응 귀한 거를 어디가 의미 구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어머 어머 잠 못 잔다 오늘 원희씨 잠 못 자 제가 쟤 이게 도경 하나만 되고 야 여보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시지 어머니가 나를 뭐느리로 생각하시나? 어머니야 맨날이 삼아야 되겠다 정신 채워야지 여수 반 안 돼 안 돼 육자야지 바로 내주세요 진실하지 않아 남자들이 지금 분주해 고백하면 사귈 마음이 있다 고백하면 사귈 마음이 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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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고맙습니다